야! 야! 잠깐! 이거 집착이야! 이거 집착이야! 이거 집착이야! 아침에 제가 집에 가서 깨우러 갔다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로 몰랐거든요. 무방비 상태에서 오셨어요. 진짜? 혼자 살고 있는데! 조마조마한 거야. 띵동했는데 긴 머리에 그분이 문을 싹 내고 나면 없잖아. 다행히도 그냥 뭐 칫솔 두개 마다 두실 소리가 싫어요. 커피잔 두개 이정도만 있어가지고. 왜냐면 왜 그게 정상 우리도 사랑을 해봤어요. 사랑을 해봤어요. 진짜? 나름대로 치우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된거에요. 무슨소리야. 치우려고 신경을 쓰다 쓰다가 못 치워요. 다 안된다니까. 맥주캔도 그게. 엄마 옷 치우고 여자 뭐 화장품 치우다 보면 정작 다정한 칫솔이나 다정이 있는 커플 담배 끓으니까 훨씬 좋다. 시경이가 형사하면 범위 다 잡겠어. 그럼 다 잡아드릴거야. 그럼 다 잡아드릴거야. 공부하면 아니 싹 상해가. 사랑을 한번도 안해봤니? 해봤죠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좀 했어? 연습이요? 전혀 몰랐다니까. 진짜? 진짜 몰랐어요? 그러면 연습 한 번 못하고 나온거에요? 야 오늘도 그거 그게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? 그럼 해야 되죠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